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뷰앤에서 나온 슬리밍팩과 실키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거에요. 먼저 이 두가지 중에 핸드 트리트먼트 슬리밍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이는 용량이 30ml이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0ml에요. 그래서 이 500ml와 30ml 이렇게 두가지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휴대하면서 사용하시기가 편하고 이거는 샵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다가 두고 사용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손님한테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냥 바르시면 팩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포를 한 후에 물기를 살짝 줘서 손을 살짝 씻어내면 로션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방이나 세면대 옆에다가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두고 손 보습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구입하시기도 되게 좋고 설명을 드리기에도 되게 좋으세요. 시어버터와 퀸즈랜드넛 오일 그리고 천연유화제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어냈구요. 쌀교 효모, 규리커넬, 소이빈, 발효, 추출물 등 피부에 유수분을 보충하고 결을 정돈하는 곡물로 만들어진 트리트먼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에 수분을 한번 측정을 해볼텐데요. 손에 수분을 보면 20.8이 나와요. 그래서 20.8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다가 주무시기 전에 바르시라고 해주셔도 되구요. 아니시면 얘는 트리트먼트라서 소량만 바르시면 그냥 로션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훨씬 성분이 더 좋은거죠. 그래서 샵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마사지를 하듯이 발라주시고 여기에 마사지를 추가를 하는건 이제 보시는 원장님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바르면 좀 많이 촉촉하죠? 맞죠? 많이 촉촉하고 조금 유분기가 도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르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유분감이 도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얘의 수분량을 한번 볼게요. 97.5까지 올라갔어요. 얘는 보습량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건조하다, 너무 속건조가 심하고 너무 건조한게 당기는게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디랑 핸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를 소량만 사용해서 로션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많은 양을 도포하고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비니장갑을 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르시고 바로 그냥 옷을 입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샵에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 같은 경우는 젤을 하고 나서 손님들 손을 다 씻어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살짝 이렇게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집에다가 얘를 두고 그냥 설거지하고 바로 손을 씻듯이 얘를 도포한 후에 바로 이렇게 씻어내듯이 해버리면은 닦아내버리면 너무 많이 씻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로션처럼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뽀득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로션감처럼 느껴지는데 자,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까보다는 좀 덜 찝찝하죠? 맞아, 약간 그 실크처럼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의 수분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게 물이 닿으니까 수분감이 9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습량도 지켜지면서 로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드나요? 좀 막 많이 아, 이걸 할 때 종이를 만지면 다 젖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요. 그냥 되게 그냥 속에 그냥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로션하듯이 많이 문지르고 몸이나 바디에도 이렇게 많이 문지르고 나서 그냥 한번 샤워하듯이 살짝 씻어내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샵에서 이런 걸로 씻어서 마무리해 주시면은 조금 이렇게 퀄리티 있게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씻고 나면 잔여물이 이렇게 꾸중물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배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손 어, 알록달록 안 돼요. 자, 반대손 반대손은 이제 실키 크림을 한번 발라볼 텐데요. 실키 크림도 똑같아요. 실키 크림도 이렇게 30ml, 그 다음 500ml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연두색이에요. 아까 전에는 분홍색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연두색이에요. 그래서 염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로션, 크림처럼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음, 검은콩으로 피부 재생을 돕는 그런 검은깨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노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이제 그런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우리 이렇게 로션 같은 거 잘못 바르면 검버섯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 감각 작용 이제 감각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해나 아니면은 LED 이런 데에 노출이 너무 많이 되게 되면은 생기지 않은 기미나 검버섯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그런 걸로 좀 어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얘는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자, 26.2가 나왔어요. 어, 저쪽 손이 오른손이다 보니까 훨씬 많이 썼어서 더 건조했던 거예요. 이제 왼손은 조금 낫네요. 자, 그러면 이 로션을 이제 발라볼 텐데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이렇게 완두콩 같은 느낌의 색깔이 나와요. 얘는 그냥 로션처럼 바르는 거라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바르실 수 있는 건데 아까보다는 훨씬 더 확 스미는 느낌이 드는 그런 로션이에요. 이제 아까 전에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살짝 벗도는 감이 조금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조금 덜하죠? 아까보다. 이렇게 만져보세요. 훨씬 조금 더 실키하죠? 네. 이름처럼 실키 크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분량을 한번 체크해볼게요. 어, 50.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트리트먼트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수분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피부 자체는 조금 더 코팅해주는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뷰엔에서 나오는 크레용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우리 오일 크레용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쓸 수 있는 핸드 크림, 실키 크림과 슬리밍 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